자,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흠 음 통화는 네 내니 계염미 감사합니다 통화는 맛있어 양파가 지방 분해도 돼 짜증나는 한계가 없잖아 맛나는 한계가 없었는데 고추장 음 맛있다 음 디온이니 오시글빵할 거 맞습니다 음 됐을게요 파절이니 파절이니 이거지 아 흠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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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흠 으흠 으흠 장어 아니야 음 아 아 근데 내가 진짜 양파를 옛날에는 싫어했는데 고추장 삼겹살이 더 맛있지 난 짠게 좋거든 고추장 삼겹살이 더 맛있어 좀 탔어요. 좀 탔어요. 이거는 밥이랑도 먹어도 맛있어 이거 안 짠 짠 동양녀도 좋아해요 인지없어 맞는거야 맛있어 불안탕이야 너무 맛있는데 소금해 소금해 내가 이렇게 삼겹살 먹을까 목살 먹을까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목살보다 삼겹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괜찮은데 생각인데 목살보다 삼겹이지 고기다 파워 고기다 파워 아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네 맛있어 아 좀 삼겹살이지 이제 있네 장어 아니야 이런데 어서 가요 맛있어 이거 여기까지는 넣었네 천천히 먹고 있는건데요 네 그리고 밥 먹는거 좀 원하지 마세요 다 먹는 스타일이 있는건데 음 음 음 흠 으응 으으음 순 Command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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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먹방이라는 게 얘기할 때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돼 밥 먹고 소통하면 되잖아 그치? 빨리 먹을게 배고파 밥 먹고 소통하자 음 꼬마 꼬마 레시피? 어?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? 음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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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는 삼겹이들이 물 좀 많이 쪼금 아 이거 그냥 파에다가 초고추장 그것만이면 되요 고기 만삼차같이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이거 어떻게 먹나 먹는 방법이지 이거는 먹으면 살짝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다음날 너무 맛있어 응 다음에 먹으면 맛있어